버츄얼 유튜버 대월렌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버츄얼 유튜버 대월렌입니다 제가 혼자 버츄얼을 시작한 이래로 벌써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VR 게임 같은 것만 했었는데 VR셋을 접하고 나서 밈 유튜버가 되고 많은 사람들을 사귀고 제 오리지널 캐릭터도 만들었죠 유명한 사람들과의 콜라보 많은 것들을 했습니다 그만큼 방송을 하면서 우여곡절도 많았고요 정말 좋은 일도 많았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게 여러분들 덕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를 계속 믿어주시고 구독해주시고 저를 좋아해주셔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처음 시작했을 때만 해도 진짜 한국 버츄얼 유튜버라고 하면 손에 꼽을 정도밖에 없던데 지금은 이제 또 많습니다 정말 이제 한국에서 버츄얼 유튜버 붐이 일어나서 최근에는 진짜 셀 수 없을 버츄얼이 많이 생겼어요 그만큼 이 장르를 좋아해주시는 분 사랑해주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관심도 많아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버츄얼 유튜버로서 그런 새로운 목표를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대 발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버츄얼 유튜버 오디션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자초지능을 설명하면 좀 길긴 한데 정리하자면 어쩌다 보니까 제가 버츄얼 유튜버 회사의 대표가 되게 되었거든요 놀라운 거는 구라가 아니에요 이 회사 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프로젝트가 실제로 회사에 지원이 들어가요 회사에 지원이 들어가는 저의 개인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제가 그 프로젝트의 모든 부분에서 총괄을 맡게 됐고요 다른 PD분들도 들어오셔서 어느 정도 서포트를 해주시긴 하지만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총동원해서 관련 인력 모집이나 섭외, 기획, 제작, 감독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을 모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진행하는 거죠 앞으로의 책임도 제가 다 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는 저는 심사 위험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프로덕션을 해가지고 끝까지 책임지고 데려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오디션 프로젝트로 새로운 버츄버들을 데뷔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아이돌, 노래, 품, 그 밖의 다양한 현실 직업군들 그리고 제2배 국어, 게임, 개인 방송, 라디오, 썰, 개그, 테크, 밈, 요리, 운동, 그림 등등 저는 모든 분야에서 하나라도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능력이 있다면 저는 그런 재능을 살릴 수 있는 사람들과 그 재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캐릭터가 있으신 분들을 버츄얼 유튜버로 성장시키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이 지원하면 될까요? 우선 만 18살 이상 여성분들만 받으려고 합니다 남성분들한테는 아쉽지만 아 그 이게 남자 버츄버로 4년이라 한 저로서는 아직 그 남자 버츄버는 조금 애매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일단 1기는 여성분들로만 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되고 싶은 게 무엇인지 자신이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가 확신한 사람 지속적으로 개인 방송이 가능하고 개인 방송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 대표, 더, 나, 대어량 대표의 말을 무시하지 않고 잘 따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기업 소속 버츄버이기 때문에 그 의식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을 저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데뷔를 하기 전에 대어량님 회사에 버츄버로 데뷔하게 된다면 어떤 것을 지원받게 되나요? 오디션에서 최종 합격한 지원자분들은 본인만의 오리지널 캐릭터 그거의 3D 모델링 회사의 버츄얼 프로그램 등 버츄얼 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을 지원받게 됩니다 또한 각자 2천만원에 해당하는 지원을 받아서 방송에 필요한 컴퓨터 장비부터 이렇게 전문 모션 캡처를 쓴 컨텐츠도 지원할 예정이고요 전문적으로 서포트해주는 기술팀도 따로 지원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 외적으로도 원하는 게 있으시다면 데뷔하신 분들의 원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집중해서 지원해줄 예정이고요 방송은 어떤 플랫폼에서 하나요? 방송은 트위치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단 가장 큰 걸로는 일단 외국 쪽에도 어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쪽으로 더 시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방송은 그레이트문 아로마 동계 트위치 방송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가 지원하면 붙을 수 있을까요? 나는 좀 너무 아쉽고 부족한 사람인데 어차피 해도 나는 안 붙겠지? 그냥 지원 안 해야 되겠다 아닙니다! 당신이 오지 않으면 이 프로젝트는 망합니다! 망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잘 될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가볍게 좋은 재밌는 경험 쌓아간다고 생각하시면서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거창한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완벽한 사람들 뽑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냥 방송만 가능하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어요 캐릭터? 없어도 돼요! 오디션 하면서 만들면 되지 목소리 이상해요? 그게 매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외모? 당연히 안 보지 VR이 없어요? 오디션 과정에서는 필요 없습니다 VR 모든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완벽하겠어? 나도 완벽하지 않는데 그만큼 저도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부족한 부분도 그런 부분도 당신의 매력입니다 장비, 기술, 장소 준비는 다 끝내놨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맞춰줄 마지막 조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꿈을 제가 버추얼 유튜버로 이루어드리겠습니다 지원을 망설이지 마세요 당신이 이 프로젝트의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신청 링크는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여러분들 그럼 오디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